1등급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우리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될 실천해야 할 마무리 필살기 T-54321 오늘 아침에 6월 평가원 시험지를 가지고서 머리 활성화 머리 활성화를 했으면 바로 필살 집중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1등급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9월 이후 수능까지가 가장 중요하죠 수능이 끝날 때까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안 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저에게 상담 문자를 보내주면 일주일 이내로 답변을 하면서 수능 때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 필살기는 반드시 모든 학생이 해야 됩니다 A형 B형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게 이제 실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좌에 가서 수강 후기 그리고 수능 후기를 봐주면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써준 기록은 거의 100점 아니면 98점입니다 그게 작년에도 그랬고 2011 때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EBS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사실은 수능 장애에서 필살 집중이 되면서 정답이 딱딱 떨어집니다 이건 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에 수긍 납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러 학생들이 이미 나온 거니까 이제 안 나올 것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 방법대로 똑같이 풀어서 수능장에서 응용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시간 단축, 자기 확신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그대로 끌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화법 1번부터 가겠습니다 화법은 독서하고 똑같습니다 접근법이 화법 독서와 똑같은데 철저하게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렇게 찾으면서 해주면 누구나 쉽게 답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은 제시문 오른쪽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시문과 문제의 유기적 연결이 굉장히 필요하고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집중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부름에 답하시오 먼저 문제를 봐도 좋습니다 1번,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부정형 질문에 X를 하십시오 2번 갑니다 위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5번까지 긍정형 질문과 부정형 질문만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실수를 줄여야죠 수능장에서는 실수가 많이 나타나니까 부정형 질문 긍정형 질문 자, 머리활성화가 됐으면 바로 읽어가면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2번, 위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역시 왼쪽 제시문이니까 그대로 끌어오면 됩니다 3번, 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협상을 한다고 할 때 보기 1에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 동그라미 치고요 3점짜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제시문에서 끌어와야겠습니다 자,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교내 음악방송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자, 화제가 이거네요 찬성자 1입니다 찬성자 1입니다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가 침해되므로 교내 음악방송은 폐지해야 합니다 자, 이때 반대자 1이요 교내 음악방송은 유지해야 합니다 교내 음악방송 폐지는 휴식시간에 음악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찬성자 2가 교내 음악방송은 빠른 템포, 댄스, 음악 위주라 공부에 방해가 되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 공부할 권리가 침해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 음악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반대자 2가 음악감상은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반대자 1과 반대자 2가 만나는 지점 또한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론을 마치고 나서 사회자가 찬성 측은 공부할 권리를 반대 측은 음악을 들으며 쉴 권리를 근거로 각각 음악방송은 폐지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자,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는 거죠 그러면서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해 주십시오 토론의 진행 절차에 맞게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자 1 음악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는 전문가의 의견에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방송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억지 주장이라고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잠깐만요 사회자가 잠깐만요 양측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1번에 4번에 토론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토론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성자 1이 다시 네,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 요게 이제 3번 문제 그러니까 찬성자 측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이 되는 거죠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반대자 2가 짧은 방송 시간에 여러 장르 음악을 섞어 듣느니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들으면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아니면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교내 음악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실뿐이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에서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자, 그랬더니 찬성자 이쪽에서 우리에게는 도서관으로 가라고 하고 반대 측은 지금처럼 교실에서 계속 음악 방송을 듣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 아닌가요? 우리도 교실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반별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자, 3번의 니은이 여기서 나옵니다 찬성자 측이 양보할 수 있는 선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네, 양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교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1번의 1번이 또 나왔습니다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실수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1번의 1 1.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쟁점 정리하고 있고요 2번, 토론의 진행 절체에 맞게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3번,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바로 왼쪽에서 끌어올 수 있죠 토론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토론에 개입하고 있다 좋습니다 5번, 토론자의 모호한 발언 없습니다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모호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자, 사회자 역할 중에 없는 내용이죠 2번, 위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1. 입론에서 입론, 앞부분 입론과 반론 이렇게 돼 있죠 입론에서 찬성자 2는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자, 말이 안 되죠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찬성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자, 빠른 템포의 댄스 음악 위주로 공부에 방해된다 그러니까 찬성자 1의 입론 보강 쪽은 맞습니다 2번입니다 입론에서 반대자 2는 음악 감상이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언급하면서 반대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교내 음악 방송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딱 답이 되죠 3번 갑니다 반론에서 반대자 1은 음악 감상이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학습을 방해하다 x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는 거죠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여 입론에 찬성자 2가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찬성자 2는 공부에 방해된다고 했으니까 뒷부분은 맞는데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학습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바로 왼쪽에 있어요 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는 전문가 의견에도 있습니다 4번 반론에서 찬성자 1은 음악 장르 분류에 어려움을 들어서가 틀렸죠 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이 된다 그런 입장이죠 반대자 1이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는 반대자 1이 제시한 논거 반박은 맞는데 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반론에서 찬성자 2는 도서관 개방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이용의 불편함이죠 반론의 반대자 2가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듣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라는 걸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 명확하고 2번 답은 2로 가는 게 아주 쉽게 맞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협상을 한다고 할 때 보기 1의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3점짜리 문제입니다 보기 1 협상의 당사자들은 서로의 교섭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교섭 범위란 협상 당사자 자신의 목표점에서 최종 양보점까지의 영역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대로 유지하자 폐지하자 그러면 이제 양보를 해야겠죠 협상을 최종 양보점까지 가봅니다 기억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한 음악으로 음악방송을 편성한다 자 이거는 찬성자 2의 의견에 있습니다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 여기에 있고요 어디엔 학급별로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반별 음악방송 청취 여부를 결정한다 이건 찬성자 2의 내용이죠 음악방송 청취 여부를 반별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선택하게 하는 것은 수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하라라는 거 자 찬성자 2는 도서관 이용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기억리는 되고요 음악방송을 듣기 싫은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공부한다 이건 이제 반대자 2의 의견입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세요 자 리얼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내 음악방송의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감상이 학습효율을 높여준다는 주장은 반대자 1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연장하는 주장 반대자 측에서도 하지 않았으니까 3번 답은 1번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풀려 나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집중이 잘 되는 거고 쭉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별표를 치고 넘겨서 우리 학생들은 1번에서 45번까지 자 있기만 해도 풀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다 풀고 나서 이제 별표 친 문제로 돌아가서 제시문의 근거에서 풀고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를 찾다 보면 자 상위권 학생들은 오답의 근거까지도 다 찾는데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정답의 근거를 반드시 제시문에서 찾아서 감과 느낌을 빨리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과 느낌은 수능장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감과 느낌은 수능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 명심하십시오 자 4번 5번입니다 A형하고도 똑같습니다 A형 4번 5번 이게 B형 4번 5번 자 똑같은 것 보겠습니다 자 4번 5번 다음은 친구가 하는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답하시오 자 성민이가 환감 넘으신 할머니께서 강사로 나오시고 오늘 특강 참 특별했어 해경 맞아 나도 오늘 특강 정말 좋았어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대학에 다니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 자 4번에 1번을 보면요 기억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가 아니라 좋았어라고 드러내고 있군요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성민이가 나도 천천히 갔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었어 4번에 2번 뒤에는 특강 시간에 들었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다 다 맞습니다 천천히 갔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자 우리 학생들 A형 학생들도 사실은 수능 공부 국어 공부 잘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까지는 하루에 80분 이내의 시간 시험 보는 시간 이내를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갔지만 포기하지는 말고 끝까지 가주는 걸 권합니다 자 해경이가 병수야 너도 좋았어 라고 물었더니 글쎄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을 생략하여 상대의 생각에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자 동조가 아니죠 글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할머니 말씀이 뭐랄까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어 우리는 지금도 늘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만 가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도 무엇인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자 그랬더니 성민이가 너나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자 4릴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 것까지는 맞는데요 그 뒤에 자 3번도 뒷부분 질문에 대한 답을 생략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자 이치에 맞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너나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본인의 생각을 밝힌 거죠 병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그래서 역시 안됩니다 야 김병수 왜 그렇게 심각해 너 요즘 부쩍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병수가 그런가 사실 요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 자 이 부분이 이제 5번 A 조건 첫 번째 조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며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면 괜찮아질 거야 자 성민이 뭐라고 말해주고 병수가 맞아 내 말대로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조언해줘서 고마워 그게 이제 5번의 세 번째 조건인데 자 4번의 5번을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의 말을 비판하면서 야 김병수 왜 그렇게 심각해 너 요즘 부쩍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상대의 말을 비판하면서는 좋은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시는 없죠 자 4번은 가볍게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군요 보기 대화를 통해 상대의 행동에 대해 조언할 때는 자 1306 풀었다면 사실은 똑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친숙했을 겁니다 따라서 아침에 머리 활성화하는 건 중요한 거죠 1306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자 조언할 때는 상대 행동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해야 되죠 첫 번째 조건 자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해주는 두 번째 조건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세 번째 조건입니다 1번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자 문제점을 직접 지적해버리는군요 내 주변에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보는 게 어때 자 이거는 C 부분만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해준 것도 아니죠 자 C만 됩니다 2. 내가 인생 경험이 짧은데 혼자 고민하다가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가 생길 것 같아? 자 이 말은 이제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B 조건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인생 경험이 많은 분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해 자 이거는 C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C만 된다 2번 같은 경우는 B, C인데 A 조건을 처음에 나와야 됩니다 자 3번 가볼까요? 요즘 여러 가지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다 A 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해보는 게 어때? 자 B 조건이 없죠? 이 경우는 4번입니다 내가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 자 상대방 이해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삶의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자 이 경우를 잘 보면 4번은 대화의 A 다음 A 다음 이어지는 병수의 말에 대안 제시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말대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대안 제시가 병수에게 있는데 이 경우는 없는 거죠 자 어쨌거나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해주고 즉 삶의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 자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고도 포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대안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5번이 답인데 요즘 너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구나 자 A 조건 있죠? 힘들었겠구나 다만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혼자 차분히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거야 자 결과를 예상을 해봅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5번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워낙 평이하게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 잠이 들겠거나 지금 비몽사몽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전에 명상을 하고 1306 평가원 시험지로 머리활성화를 하는데 자 수능장에는 6월 평가원 시험지와 9월 평가원 내가 봤던 시험지를 꼭 가지고 가서 자 반문 필살기는 이미 다 했고 읽으면서 이제 머리활성화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를 따라가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능장 가서 실수는 없을 겁니다 자 화법은 자 듣기 방송이 없어지고 자 독서 비문학이 조금 줄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화 상황이 전제된 독서 비문학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딱 필살 집중해서 풀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칠판 지우고 다음 장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다음 장문으로 넘어갑니다